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우치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물납을 이용한 변칙상속과 변칙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국세청 재직시 직접 이 사건을 파헤쳐서 분석을 해서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 뒤로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게끔 제도를 막았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막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인이에요. 이 사람이 상속인이고 이 사람은 남편은 부동산 임대회사여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식들이 상속인이 될 거 아닙니까? 상속 재산은 535억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것은 부동산 임대회사죠. 부동산 임대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식이 이제 태반이겠죠. 건물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속세가 200억이 나왔어요. 200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상속세 200억 내면은 여기서 무슨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200억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속세의 혜택을 보느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억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8억밖에 안 냈어요. 68억. 그러면 97억을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97억이나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었느냐. 바로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억 중에서 35억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요.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 165억은 비상장 주식이지만 물납을 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는 됐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합니다. 이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하면요. 그러면 상속인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한테 물납을 하잖아요. 국세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재부에다가 공매 의뢰를 해요.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 의뢰를 하죠. 그래서 공매해서 현금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정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세금에 충당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국세청에서 이쪽에서 물납을 처음에 받을 때는 이게 612만 원이었어요. 612만 원. 한 주에 612만 원인데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중에 공매가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게 얼마냐 하면 253만 원에 공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무슨 장난을 쳤냐. 아니죠. 장난을 적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어머니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상장 주식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저 매각 주식 최저 매각 예정 금액을 84억 원에 그러니까 165억 원이 165억 원을 물납을 했는데 최저 이상으로 84억 이상이면 받겠다라는 식으로 최저 최초의 이런 식으로 공매 예정가액을 하다가 이게 이제 사회의 유찰이 돼요. 사회의 유찰이 되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마지막에는 68억으로 떨어져요. 이게 최저 매각 예정가액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아기에서 공매가 안 되니까 수익 예약으로 넘어가요. 수익 예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 예약으로 68억을 누가 샀냐면 이 손자가 사요. 손자가. 손자가 68억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612만 원짜리가 253만 원을 자기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359만 원. 한 주당 359만 원이 더 싸게 샀다 이거예요. 싸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97억 원을 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가 그냥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 359만 원짜리가 공매가격이잖아요. 공매가격이니까 이 공매가격이 있으면 이거를 시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주식. 주식이 또 얼마나 있었냐면 70억. 값이 70억짜리를 점다가 250, 359만 원에다가 해버리니까 줘버리니까 자식한테 이 자식들한테 줘버리니까 결국은 70억짜리가 29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1억이나 증여재산가액이 낮춰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15억 증여세로 하면 15억 증여세가 절감이 된다 이거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상속세 97억에다가 증여세 15억 하면 112억을 이 사람은 오히려 남편이 죽음으로써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증여까지 완성을 해버렸으니까 9개월만에 이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112억 버는 거는 이렇게 벌었다 이거예요. 상속세 97억을 적법하게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증여세 15억도 원래로 하면 갑에서 갑이 자식한테 가고 손자한테 가면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기 때문에 그 30%를 더 할증을 해요. 미성년자 같으면 20억 이상이면 40%를 할증을 하고 그런데 이 손자는 그런 할증 가세도 받지 않고 적법하게 97억이나 이익을 보고 사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남편의 주식을 국가한테 주고 그걸 다시 손자를 통해가지고 다시 사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순환구조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발견을 했냐면 제가 이제 감사원에서 금융 담당 감사를 하면서 공적 자금 투입 감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자산관리공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실 채권이 계속 이렇게 몇십조짜리들이 떨어지잖아. 각 은행마다 몇천억짜리들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니까 그거를 공매를 하게끔 만드는 게 자산관리공사 옛날에는 성업공사였는데 IMF 공적이 그 이후에 자산관리공사가 돼가지고 저기를 통해가지고 공매를 하다 보니까 이 자산관리공사 공사의 공매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국가도원을 빼먹는 세력들은 항상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줄어들지 않고 늘면 늘었지 그런 사람들이 기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법을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주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자금 나라가 유익이 되면 순진한 국민들은 금이라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박수쳐줘야 되고 열심히 일해줘야 되고 열심히 응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긍정으로 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측한 사람들은 항시 존재해요. 국가돈 빼먹는 주변에는요. 그런 세력들이 항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보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는 국가돈 빼먹는 세력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돈이 국가만큼 부자가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부자의 돈을 야금 빼먹으면 얼마나 큰 돈이 모아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국가돈 빼먹는 세력들을 협박하는 그 협박하는 또 존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큰 돈을 만지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머리들은 다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파악하고 머리로 분석하는 거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뭐든지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그거 다 관념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 따지고 나라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지만 이 거학들은 씩 웃고 있어요. 씩 웃고 있어요. 싸워라 싸워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흐르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국가 우리들 순진한 사람들 납사자들 돈을 국가 호주머니에서 국가가 세금 명목으로 가는데 그 돈을 그러면 누가 써요 정치인들이 쓰지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쓰는 그 돈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첫째로 이 세금 내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장난이 항상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를 우리가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돈이 빠져나가는 지출되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한번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있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루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다른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그게 진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